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구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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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에 내 아버지들이 선물을 샀어? 형 샀어? 아 잠시만 다 비싼데 최저가 없나? 왜 때려? 너 정씨 집안 녀석이 지마켓을 안 쓴다는게 말이 돼? 정씨면 제일 혜영아 너는 지금 지마켓에서 무슨 일이 모르는지 아예 모르는구나 요즘 유행하는거 지마켓송 그거 좀 틀어주세요 자 전자제품들 추석도 되고 사야겠다 또 선물을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마켓에서 준비했습니다 지마켓에서 한가위 빅세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가위 맞이 최고의 쇼핑 찬스인데요 3단 콤보 혜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16일동안 매일 쿠폰 발급을 하는데 어떤걸 주냐구요? 20%와 15%를 매일매일 무제한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브랜드들이 할인을 하고 있느냐 히택2 200여개 대표 브랜드가 추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LG 정관장의 CJ LG생활건강 등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혜택 세번째 5대 카드가 7% 추가 할인 및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데요 어떤 카드들이 되냐 스마일카드는 12개월 KB국민카드는 14개월 BC카드는 6개월 삼성카드는 최대 12개월 롯데 카드도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니 야 이거 정말 지마켓에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참 그중에서도 또 감사하게도 지마켓이 와나나와 콜라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지마켓에 와나나샵을 검색한 후에 들어가셔서 와나나샵 전용 쿠폰을 발행 혹은 다운하시면 쿠폰은 추후 댓글에 고지해줄거에요 선착순이에요 자 여러가지 할인하는 노트북들 중에서 몇개를 골라서 소개도 해드릴게요 우선 서피스 프로9 i5 16GB입니다 노트북 플러스 태블릿이 합쳐진 2인원 제품이구요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HBS 기간 중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할인이 15% 추가 할인 종이에 실제 펜으로 쓰는 것처럼 필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펄스 15 B13 VGK 15.6 13세대입니다 상단에 메탈 소재가 적용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써 노온옵티머스 및 140W TGP를 지원하는 RTX 4070 그래픽 14개의 코어가 내장된 인텍 13세대 코어 프로세트 QHD 240Hz 고주사율 패널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 대용량 배터리 및 RGB 게이밍 키보드까지 야 이 노트북이라 말할게 좀 맞네 기다려봐요 요 다음은 LG그랩이 끝판왕 LG그랩 16입니다 12.8kg 가벼운 무게 16인치 대화면 세로로 훨씬 더 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RTX 2050 외장 그래픽 71개의 블레이드 2개의 쿨링팬 대용량 배터리라 한 번의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야 비트 끝났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LG를 말한 김에 거대한 LG 모니터 LG전자 울트라 와이드 34WN 750과 780을 소개할 건데요 이게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한 IPS 패널 울트라 와이드 21대 9 화면비로 넓은 공간으로 진정한 멀티태스킹 실현 모니터 한 대로 듀얼 모니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34인치 대화면입니다 고해상도로 즐기는 생생한 화질이라 볼 수 있어요 스피커 내장으로 풍부한 사운드도 즐길 수 있고요 이 750, 780 둘 다 스탠드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750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780은 책상이 고정형인데 360도 회전이 돼요 이 모니터가 아이고 힘들다 아무튼 이렇게 전자제품 할인을 빡세게 하니까 저기 지마켓 와나나 샵에 다들 구경을 가자고요 형은 그래서 지마켓에서 뭐 샀어? 너 아버지 노트북 필요했던 거 몰라? 이게 샘슨 갤럭시 북3 언제 드리게? 지금 들어야지 아버지 이거 받으시고 응 뭐야? 아이고 고맙다 역시 정신이니까 지마켓 물건이 우대하고 맞지 정신이 아니야 쟤이 왜왜왜왜? 거의 없고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려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인텔 13세대 i7-13700H 랩터 레이크가 들어가서 훨씬 빠르고 사양도 좋아지고 다이나믹 아몰레드 뭐 이런 것도 특재되고 무게도 1.79kg 엄청 가벼워요. 두께도 16.5kg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좋은 노트북이 추석 선물로 안 주게 되면 다른 걸 뭘 줘야 되냐 이 말이야. 이런 거를 내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받으시자. 이제 IT 아시겄지? 여기 펜 펜 펜. S펜도 이렇게 받으시고. 어 이거 어디다 기는 거야? 그냥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 고마워. 잘 알겠어. 잘 쓸게. 아버지 지마켓 덕분에 풍성한 한가위죠? 대단하네. 역시 지마켓이야. 야 역시 아버지 좋아 보이네. 아 지마켓 그냥 무슨 노트북을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오 깔끔한 거 봐. 색깔도 고급스러워. 와 이거 그냥 회사에서 나쁘게 그냥 아주 그냥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아. 광고에 사용된 갤럭시 북3는 내일모레 중으로 반납해 주세요. 그럼요. 이야. 그렇다. 나도. 나도 그것은 종신 돼. 아들놈. 잘 줬어. 저우 형. 저우가 승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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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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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